게시 오케 상황 좋거 응? 요기 항공맥이예요 미니 2개나 있는데 카골파고보다는 미니가 낫지 왼쪽에서 미니있다 미니있어요 미니 인체뱅스 모른채 지원자 깎으려고 있었네 K2 K2 5.5 오 MK 좋은데 MK MK12 콜 오케이 미니보다 MK가 좋지 됐고 K2 수직 손잡이 이게 5mm 5mm 둘다 오타이네 9탄 7탄 7탄 다 버려 타봐봐 우리 보건물 보건물 가자 타봐 빨래 안 lobbying savings 공격 물이 되나 말아야 되나 빠딱 물이 되나 빠딱 내가 아기锅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il Jane 꿈을 뭐고 이리왔를 amor 얜 물이atie 이렇게 언급σει reductions 잡혀 잡혀 몰라 이건 취해가자 차지바네 차지바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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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집안에 있다 분명히 차지바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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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애들 저 집에 있는 애들 무조건 와야 되거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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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집만 딱 보고 있어라 없는데 넘어온 애들이 없겠지 우리 너무 잘하는 거 아이가 이제는 일반인데 온다 온다 차소리 차소리 계속 움직이게 된다 한쪽에 서 있으면 안 된다 헤드셋만 한다 무조건 서 있으면 안 된다 11명이니까 9명 남았다 한 3백이네 먼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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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밑에서 또 뭐가 난리가 나고 있나 잠깐 옮겨가자 내가 따라온다 타지마 타지마고 따라와 그냥 너 발 앞에 갈 거다 조심조심 앞에서 참고 야오 뒤에다 이씨 뒤다 뒤다 와 잘했는데 너무 이씨 집안에 있는 애들 많네 이거 그리고 아 이 집 담벼락을 못 봤네 안 봤네 아 이 백프로 내 생각했는데 아 이 새끼들 담벼락이 숨어있어 계속 찾아보고 있었구나 와 아 나 짜증이 살 나네 근데 애들 레벨이 높네 500레벨이네 둘 다 500이네 와 이 새끼들 애들이 불리하다 애들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아 아 아깝긴 아깝다 애들한테 죽었다 애들한테 능선 싸움이가 와 헤드샷 때리는거 보소잉 카구팔 헤드샷 아 애들 유리하다 먼저 선점했다 2대2다 30초 2대2다 애들 유리하다 저쪽에 있는 애들 무조건 이쪽 와야 되네 어 보인다 잡았다 끝났다 애들 봤다 아이고 야 야 저쪽 개발 소발이네 총 쏘는거 보인다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졌다 얘네들 졌다 하하하하 야 이쪽이 이겼다 아 이쪽도 레벨이 500이구나 야 아멘